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인형은 보통 사람이 아닌 물체에 인간의 모습을 부여한 존재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인형의 형태, 색깔, 크기,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인형은 다음과 같은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인형은 우리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으로 종종 우리의 어린 시절의 감정, 기억 혹은 경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유년기의 행복한 기억뿐만 아니라 상실이나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따라서 인형이 등장하는 꿈은 종종 우리가 경험한 어린 시절의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. 인형은 움직이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합니다. 이는 감정의 억제 혹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꿈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거나 인형과 대화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현실에서 자신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외부의 타인에게 의존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인형은 사람이 조종하는 존재입니다. 이는 우리가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통제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꿈에서 자신이 인형을 조종하는 상황은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인형이 자신을 조종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외부의 영향력이나 타인의 압박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인형은 종종 표면적인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존재입니다. 이로 인해 인형은 가짜, 위장된 본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속에서 인형이 너무 완벽하게 보인다면 이는 자신이나 타인이 감추고 있는 진짜 모습이나 감정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자신이 혹은 타인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. 인형은 때로 자신의 분리된 자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. 인형이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자신의 본래 모습이나 자아가 현실에서 억압되거나 분리된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아가 다소 왜곡되었거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. 꿈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은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행복한 기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꿈속에서 즐겁게 인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을 되새기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인형을 가지고 노는 꿈은 일종의 감정적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 어릴 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분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면 이는 감정적으로 억제된 상태이거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내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런 꿈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인형이 갑자기 움직이는 꿈은 일종의 위기감을 느낄 때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움직이지 않던 인형이 살아 움직인다면 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현실에서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. 또한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는 상황은 자아의 일부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욕망이 표출되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. 꿈에서 인형을 깨뜨리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인형을 깨뜨리는 행동은 그동안 억제되었던 감정이나 기억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. 이는 또한 자신이 더 이상 가짜 모습이나 외적인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려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인형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한다면 이는 자신이 내면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실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인형을 선물로 받는 꿈은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자신이 억제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인형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형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타인에게서 받은 무언가가 자신의 감정이나 삶에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때때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지나치게 맞추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인형이 되어 움직일 수 없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조종하는 꿈은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무력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나타냅니다. 이런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자아가 억제된 상태에서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기 표현의 부족이나 감정의 억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공주인형이 나오는 꿈 공주인형이 나오는 꿈은 실제로 본인에게 운명의 이성이 나타나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공포인형이 나오는 꿈 공포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에게 천재지변, 자연재해, 사고, 부상, 질병 등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괴물인형이 나오는 꿈 괴물로 편한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 등을 당해 정신적,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귀여운 인형이 나오는 꿈 인형이 매우 귀여웠던 꿈은 실제로 본인에게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고 주변 사람과의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낡은 인형이 나오는 꿈 오래된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잘못, 실수, 방심, 비밀 등으로 인해 조직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다른 사람과 인형 놀이를 하는 꿈 다른 사람과 인형 놀이를 하는 꿈은 본인의 능력, 노하우,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더러운 인형이 나오는 꿈 매우 더러운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도자기로 만든 인형 꿈 도자기로 만든 인형이 나오는 꿈은 지나친 공부나 과제,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상에도 무리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말하는 인형이 나오는 꿈 말하는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걱정, 근심, 고민 등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바비 인형이 나오는 꿈 바비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보다 능력이 좋고 외모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상대방 얼굴이 귀인형으로 후덕하게 보이는 꿈 상당한 체력가를 만나 물질적 도움을 받거나 협조를 얻게 된다. 아기 인형이 나오는 꿈 아기 인형이 나오는 꿈은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여 문제의 해결을 빠르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움직이는 인형이 나오는 꿈 움직이는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 등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. 인형 살 돈이 부족했던 꿈 인형을 살 돈이 부족하여 인형을 사지 못하는 꿈은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 크고 작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을 갖고 노는 꿈 인형은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린 로봇과 같은 인물이나 아기, 어린아이를 상징하거나 누군가를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. 하지만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인형이나 개인적인 추억이 깃든 인형에 대해서는 꿈을 꾼 자신만의 의미가 있다. 인형을 갖고 노는 꿈을 여성이 꾸었다면 빈신의 짐초, 즉 태몸이다. 그 외에는 대체로 소의감, 고독, 혹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순수하게 살고 싶다는 소 인형을 망가뜨리는 꿈 인형을 망가뜨리는 꿈은 본인의 미숙함으로 인해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인형을 사는 꿈 인형을 사는 꿈은 기관이나 단체, 회사, 조직 등에서 본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고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을 선물 받는 꿈 인형을 선물 받는 꿈은 다투거나 사이가 멀어졌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직장 상사, 선생님, 부모, 협력자, 후원자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을 선물하는 꿈 인형을 선물하는 꿈은 본인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을 안고 있는 꿈 인형을 안고 있는 꿈은 본인의 업무나 전공, 부서 등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의 다리가 빠져 있는 꿈 성적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. 인형의 팔을 잡아 떼거나 옷을 찢거나 하는 꿈 자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미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. 인형이 나오는 꿈 기본적으로 인형이 나오는 꿈은 현재 각박하고 따분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린 시절 아무런 걱정이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인형이 많이 있는 꿈 많은 인형이 나오는 꿈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모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이 말을 하는 꿈 자신의 나쁜 마음을 고쳐 사람의 도리를 행하게 된 인형이 부서진 꿈 부러진 인형이 나오는 꿈은 작은 실수나 방심 등이 모여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반이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이 움직여서 무서웠던 꿈 인형이 움직여서 무서웠던 꿈은 본인의 일이나 사업상의 큰 장애물이나 경쟁자, 방해꾼 등이 나타나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이 움직여서 신기했던 꿈 인형이 움직여서 무섭지는 않고 신기했던 꿈은 본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목적이나 목표 등을 일찍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인형이나 장난감 등의 물건을 안는 꿈 자신이 진행 중이던 일을 책임지고 추진한다. 임산부가 꿈에서 물건이나 동물 등을 안으면 태몽으로 그 물건이 상징하는 어떤 일과 결부되거나 그 일이 성공하여 재물을 모으게 된다. 천 인형이 나오는 꿈 천으로 만든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순수함, 정직함, 청렴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